프로레슬러냐고요? 프로레슬러냐고요? 예? 프로레슬러냐고요? 패티마님은 레슬러 같은데 저는 가리지 마시고 아니 그냥 프로레슬러를 가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프로레슬러 아 죄송합니다 프로레슬러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상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겐세이 있습니다 근데 터치는 안됩니다 겐세이 말겐세이 다 있거든요 그 뭐냐 우리 킴행역단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스팀 아이디 티어가 낮은걸로 하기 때문에 서버가 좋은 카카오 서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서버로 하기로 했거든요 예? 카카오 서버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확인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번째 지상님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의한거 첫번째 그냥 바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안에서 세팅하셔야죠 그리고 이거 이거 해봐야죠 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초레 아 묵빠이님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봉스 상금 50만원 아 근데 잠깐만 이거 타임 저번에 한인터랑 무인터랑 100 아니었습니까? 저희 무시하시는데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알바생이 아니라 문 좀 열어주세요 관총이 갇혔거든요 이거 타임 이거 저번에 상금 100 아니었습니까? 이거 상금 바뀐걸로 아는데 왜 50이죠 이거? 그래서 네 그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또 100만원 뽑았습니다 와 역시 근데 100만원으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천과 즐겁찾기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건 팀전이었어요? 아 팀전이었어? 아니 근데 오늘 그 뭐냐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긴 사람은 100만원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떼달라 이러면 그냥 바로 기싸대기 날리죠 이걸로 그냥 돈싸대기 날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예 돈싸대기 날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만 즐겁찾기 한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하이버 헬멧은 안쓰어요 헬멧? 헬멧 있죠 예 어 머리통에 바로 아마테라스 고쳤네 안좋은 징조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헬멧 삼뚝 헬멧 쓰시고요 안좋은 징조로 그렇습니다 추천만요 오줌싸고 손을 안 씻었는데 괜찮습니다 아이씨 괜찮습니다 세팅 다 했나요? 세팅 세팅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단추장가야지 아 맞다 드릴게요 저 죄송한데 저는 안깨키를 컨트롤키로 써가지고 지금 바꿔야죠 지금 바꿔야죠 자 여기 끼시고 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비행기 여기 끼시고 죄송한데 비행기 왜 자꾸 죄송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맵 안 봅니까? 맵 안 봅니까? 맵 보셔야죠 맵 봐야지 아니 이어폰이 안 들어가거든요 귀에? 맵 보셔야죠 맵 보셔야죠 이어폰이 진짜 안 들어가는데 귀가 이상한.. 귀가 이상한.. 작나? 맵? 밀벤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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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 갠세이 나도 됩니다 마에 갠세이 나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일방님이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저쪽으로 가시고 섬태형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딱 좋겠네요 오케이 데시벨 좀 올려 이게 근데 잠깐만 말하시는 게 제 귀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갠세이지 그래서 갠세이 그래서 갠세이 또 짜게 또 짜게 사프리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갠세이지 그래서 갠세이에요 이쪽 분들 아무리 그러셔도 저한테 안 되거든요 야 아니 진짜 실력팀이랑은 키메 적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밀벤에어 고향이죠 고향 첫 번째 지상님이 출격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진짜 정답하는데 추워서ISE 이런 건닿고 하셨어요 문 문 문에다 나와 나님 왜 이렇게 추위를 타 응상 추국 제 고향은 따뜻해요 저게 각원도가 더 춥지 않나 저기 확인면 문이여 길렉이죠 길렉이 이건 아니다 이거 총 안 먹어진다 총 안 먹어진다 총 안 먹어진다 이건 아니죠 나이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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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봐야지 재미없게 피달아 조용 조용 오른쪽으로 가야 돼 위쪽으로 아 조용 뒤에 있다 뒤에 1층에 문 열렸는데 1층에 문 열렸는데 조용 좀 베린이야 베린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다면 안 되지 마이크를 죽이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있으니까 3킬 하고 나가셔도 돼요 밀벨을 밀벨을 3킬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3킬 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 이어폰이 너무 꾸졌는데 봉준님 이거 27만원짜리나? 귀에 안 들어온 봉준님 귀가 크셔서 고무가 늘어났는데 이거 K형 건데요? 아 실수하네 아 이어폰 반대로 낀 거 아니에요? 어? 맞나요? 아 반대로 끼었네 레퍼트 라이트 적혀있잖아 와 와 아니 저한테 주실때 이렇게 주시고 아 이제 잘 들리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아 오케이 다행이네요 근데 잘 들리는데 그쪽분들 말씀이 너무 크세요 아 게임해 게임 이거 원래 갠생이야 야 햇빛 투기 떴다는데 왜 키보드 잡았어요 키보드 키보드 아 근데 밀벨 치면 너무 없는데 사람이? 어 그러게 아 되게 옆으로 다 죽었네 기다리게 아니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누가 1등 못해 아니 총알은 먹어야 될구만 총알 다 있잖아 지금 아니 총알은 있잖아 3명 같지 3명 바로 들어가면 조용 조용 아니 그럼 소리를 안 들어가게 해드릴까요? 예예예 소리를? 조금 안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와 와 안 들린다 아 아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삼뚝 아 삼뚝 와 이거 레어템 반칙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등을 왜 버리고 해요 아 3등을 왜 버리고 해요 바로 나왔잖아요 바로 이건 아니지 아 3등을 왜 버리고 해요 어 일단 M4 안 쓰고 스털러스네 감당 되시겠어요 깨박실? 감당이 안 되니까 말하는거예요 파밍이 너무 잘 되네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다 잡고 나와도 와 아직 1킬이라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만 파밍을 여기만 다 끝내고 갈게요 존버충이신 이게 존버충이예요? 가질 않잖아 가질 않잖아 아 이게 존버라고? 아 역시 키베덕과는 다르네 난 주먹으로 바로 야인시대 짝궁 공략하신거야 지금 주먹? 아 말이 그렇다는거지 와 이걸 존버라고 하네 오케 와 근데 와아 왜왜왜왜 총소리가 아니지 총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길래 야 뭐야 아 역시 확실히 다르네 아 다 잘하네 진짜로 어 카구팔? 카구팔 써야지 카구팔 안써? 와 재미없네 뭐하는거야 깨발이야 저의 소리 때문에 집가서 배그 삭제해 어디서 쏠지 모르는데 어디서 쏠지 날 아는데 지금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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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나요? 하나 막 벌럭 키워나온 곳에 있는거 같은데요 미어케 있어요 저기 미어케 분명히 말씀드리면 몬스터볼 던지세요 감자던지 할게 지금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건 아니지 도한복이야 몬섬을 존나 잘 들어간 아 이건 아니지 와 대박이네 이거 업이 아닌가요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엄청 잘하는데? 이건 보록이야 아니 배봉스 역사상 12킬이 최고거든요 12킬 12킬 누가 했냐고 진짜 잘하는데 와 역시 샷발은 제가 봤는데 말이 안 돼 아 인정합니까? 형은 면상이 말이 안 돼 이거 잘하면 배봉스 여러분들 역대급 기록 나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것도 1코인에 했어요 아 1코인으로? 1코인 때 12킬 아 그니까 다 합쳐서 근데 한판에 12킬 했었어요 아 좀 문 좀 그만 나가세요 그냥 3킬 뭐하나 파민충이네 진짜 아니 저기 있어야 뭐 나가서 싸우든 말인지 찾으러 가죠 아니 나 3킬인데 이제 밀베 나가도 돼 어 이거 나가도 됩니다 정리하고 가야지 그렇게 재밌는데 삼뚝뚝식 뭐하셨는데 그쪽분들 게임하실때 광탈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재미없다 하시면 아십시오 지금 충분히 재미없어요 다 정리하고 가야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쥐새끼 한 마리라도 킴 해적단 달러 아니 근데 긴장은 이렇게 많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안하네 진짜 아 이게 친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거 봐 죄송한데 어제 처음 만났어요 친한건 아니고 50분간에 처음 만났어요 온라인상으로 온라인프렌드거든요 온라인프렌드다 아니 근데 민희는 안쓰시네 와 소홍기꺼 아니 근데 가방에 든게 총알 밖에 없는데 이걸 좀 사람파밍을 해야지 사람파밍을 원래 밀베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원래 밀베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개인 방송할때랑 너무 다른데? 오 근데 삼키라고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선택이에요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니 없잖아 로비로 나가주시면 안되나요? 잠시만요 나가서 준비좀 해주시면 안돼 아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아알감자 이거 좀 살짝 불리한데요? 아니지 각을 직접 만들어야죠 손가락 꼬이는 것 같은데 뭐지? 지상씨 가야죠 사격을 해맵이네 이걸 안가? 산뚝 있으면 돈 지내야지 뭐하시는 레어템 들고 아니 이게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학창시절에 맞고만 있어서 안가 절대로 가야되네 저 앞에 있네요 세발 컷 이걸 못 잡나 설마? 이걸 지금 이렇게 쪄나? 샷컷으로 그냥 한 발 쏘면 됐어 강났어 강났어 지금 강났어 아니 왜 점프를 하지 저기서? 캥거루 쓰끼도 아니고 아니 이거 잘한거 아니에요? 이건 상대편이 점프를 캥거루춤이네 깨발이 아냐? 저 상대편? 너 점프를 말쓰잖아 점프 무비 내가 잘한거지 이건 알지 이거 왜 점프를 했지?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선장님은 저보다 킬 안나오시면 선장 자리 내려놓으실 자 절대로 안 진다는 말 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번에는 막 0킬하고 다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배봉수는 진짜 실력전이겠다 아 1코인이면 충분하다니까 아 진짜 이번 배봉수는 여러분들 진짜 실력전이에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여포스타일이라서 특화돼있어 특화 특화되겠네 진짜로 원래 여포스타일이라서 근데 확실히 다 잘하네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레이팅이 올라가지 않나요? 오르죠 킬레이팅도 오르고 저 빨리 좀 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순서가 죽여 진짜 그래서 순서가 죽여 저 빨리하면 안될까요? 아 제가 5천킬이 아니고 감자 캐기 뭐 그런거 했으면 빨리 죽어버리겠는데 5천킬이라 말 나오면 감자도 캐세요 그럼 5천킬은 진짜 힘들어 어 그럼 감자 같이 받으실래요? 벌칙 2개? 아 저는 말이 그렇다는거죠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번도 미니백으로 안봤어요 미니백 안봐야죠 미니형? 자기도 안 보죠 차 타고 가야지 이제 가잖아 가야지 패스쪽인데 신경 안쓰고 가죠 가야죠 가야죠 차 타는건 반칙 아닌가요? 이거 못 봐서 나가는건 차 타는건 차 타는건 차 타는건 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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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못 타봤나? 그 고향 쪽에서 어제 킹크랩 먹었는데 와 눈에 힘자가 보이더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 먹었어 처음 킹크랩을 킹크랩 먹다가 쇼크 살 뻔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진짜 처음 먹은거 아니지 15년 이상이야 아 좋겠다 어떻게든 쇼크 살 뻔했대 쇼크 살 뻔했대 아 뭐야 반대네 그냥 반대 오른쪽 다리와야 원투데이 하시나 그래? 뭐라고요? 헬시쪽이라니깐 반대로 가시죠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돼 가고있어요 다리 건너야지 다리 건너야지 다리 가서 건너야지 다리를 가서 건너야지 다리 가서 건너야지 아니 잠깐 본인들 다리 건널거에요 무조건 건너야지 바로 이틀야 나 정평해야지 정평해야지 오토바이 타야죠 오토바이 무조건 여기 오디오 진짜 개시린다 여포모드는 오토바이가 제일 좋아 오토바이가 진짜로 죄송한데 그쪽은 여포 아닌데 자꾸 흉내내야 돼 니가 나이 뭔데 평가해 니가 뭔데 아니 진짜 도핀장에서 도핀장에서 떼야되는거 아니야 왜 사실상 이거 컨텐츠는 저희 둘이 대결이에요 사실상 아니 죄송한데 두 분이서 싸우실거면 나가서 얘기해주시면 오세요 그냥 저 X같이 생긴 새끼야 계속 시비거리잖아 지금 X같이 생긴건 둘 다 X같이 생긴건 왜 두 분이서 그렇게 싸워 존만 하신대 키가 제일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싸우는거에요 원래 이래 원래 아 나이스 아 아 와 이걸로 한번 살려주네 깔끔했어 샀죠 nam자 1쏘네 아 아 바로 못나야 돼 아 근데 이러다가 또 벌써 41명 밖에 안 남았어 응 지상아 잡으러다니나야지 잡잖아 다리 건너라메 다리 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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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따 보듯하기만 해봐 진짜 어 나이스 아 야 4킬이면 나쁘지 않아. 4킬이면 괜찮은 정도예요. 4킬이면 나쁘지 않아. 4킬이면 괜찮은 정도야 진짜로. 아.. 일단! 일단 폴대기 응급해. 이거 맨날 끈 거 아니야? 너희 집에서? 아니 근데 이거 게임 소리 일부러 끄신 거죠? 예. 말.. 말은 정말인데 게임 소리 켜두세요. 시청자님들 켜두세요. 그렇게 컨트롤해요. 게임 소리 그거 일부러 끈 거래요. 근데 게임 소리 안 끄어도 돼요? 너무 오지랖이에요. 예. 너무 오지랖이였어요. 자기야 끈 거예요. 자기야 끈 거예요. 자 일단은 와.. 살발하다 진짜. 와.. 이거 어떡할텐데. 어.. 이거 어떡할텐데. 어.. 잠깐만. 감 잡힐 때 서리할 때 이거 입고 가서 하나 안 돼. 서리하러 갈 때 이거 입고 가서 하나 안 돼. 이거 자꾸 잠가드릴게요. 프라일제. 프라일제. 아니 자신 있으십니까 개방님? 자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키보드 좀 닦으세요. 뭐하시는 건지 뭔지가 이거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받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키가 작으니까 끌린다. 밑에 엉덩이 밑까지 내려가네. 엉덩이 밑까지. 키는 당신하고 저하고 개차반인데 누가 보면 180인줄 알겠네. 아니 이거 들어가서 세팅하셔야 되거든요. 세팅할게 있나? 세팅 어려울거야. 들어가서 딱 세팅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이렇게 다 바꿔놨거든요. 세팅 그거 초기화하고 해야 돼요. 손 떴다. 손 떴다. 손 떴다. 아니 죄송한데 손을 왜 이렇게 떠세요? 수전증에 공고 나왔는데 납땜하고 나서 수전증이 생겼어요. 아.. 공고하고.. 공고해서 납땜 때는 수전증이 생겼다고요? 공고로.. 손과 발 다 떨어져. 아니 그래요? 아니 이거 세팅해주시고요. 지금 멘붕이 하는데 대신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어폰 껴주시고요. 아 이어폰 있죠? 이어폰 있습니다. 근데 깨박 선수는 원래 싸플 자체가 안되는 선수 아닌가요? 이어폰 빼고 할래 형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아니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진짜. 왜 이렇게 떨어. 아니 손을 왜 이렇게 떴어요?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으세요? 손 떴는 거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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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완전 킥클 먹고 생각나는 거 아니죠?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또 밀벨이. 문 닦고 올게요. 빨리 닦고 시켜주세요. 아 네. 문 닦고 올게요. 문 닦고 올게요. 돌이 왜 이렇게 커? 이게 못한다니까 손이 넘어. 이거는 이거 학교 안에 밀벨죠. 아 밀벨죠 이거는 밀벨. 게임 소리. 게임 소리 나죠 여러분들. 어 밀벨이. 게임 소리 이제 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폭찌기 찍으신 거 같아. 포.. 밀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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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소리 조금만 줄어드릴게요. 형님들. 아니 잠깐만요. 이거 공병.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요. 저거 할 땐 게임 소리가 너무 컸는데. 아 근데 깨방이면 또 이렇게. 해 드려야죠. 너무 커 진짜. 아 지금 괜찮죠 이제. 매우 안 괜찮고. 그.. 너무 큰데요 진짜. 아니 좀 더 줄어드려요? 이거 진짜 귀총 무너지게 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좀 줄여드릴게요. 야 어느정도 그렇게 커? 진짜. 아. 됐나요 됐나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옵션에서 줄이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요. 이거 또한 배봉사 아닙니까? 아니 옵션에서 줄이면 되는데. 옵션에서 안 줄여. 네? 안 들려. 너무 커서 안 들려. 아니 옵션에서 줄이면 된다고요. 깨대식이. 좋은 생각. 다 내려와서 줄이죠 다 내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깨박씨. 저 앙키키를 컨트롤로 바꿔놨거든요. 예? 앙키키를 제가 바꿔놨거든요. 지금 바로 해야 되지. 맞아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잠깐 깜박했네. 야 오십시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밀비에 진짜 많이 떨어졌어. 죄송한데. 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해가 아닙니다. 해가 아닙니다. 해가 아니에요. 해ince여도 미국자. 해계오도 미국자. 아니 꼴찌알았어. 꼴찌 알아서 하는데요 개인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는데 뒤통수가 간지롱이 이렇게 긁질로 못하고 어떻게 행할까 하면 뒤통수가 간지롱는데 긁질로 못하고 아니 잠시만요 아니 괜찮으세요? 용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약간 지금 화난 것 같던데 얼굴이?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얼굴이 뿔이 나셨네요 아 게임인데 재밌게 합시다 아 너무 뿔났네 쇼크살라 쇼크살라 아 이거 바로 진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야 아니 이거 팔이 어디야? 어 제가 알는데요 아 근데 제스나 좀 세 제스나 좀 세 이거 겐사 좀 아 밀베학교 모르는거에요 아 밀베학교 솔직히 모르는데 스나도 거품이 많긴 했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스타트 버튼 어 흐흐흫흐흐흐흫흐 자 바로 세번째 타자 제스나니가도 왔습니다 제스나니 아아 실력방송으로 가면서 완전 실력방송으로 가면서 선비 컨셉에 맡겼는데 얼마나 잘해줬는지 한번 보자 아 얼마나 스나니 근데 스나도 맨날 차타고 멀리 가서 파밍하는 거 알지? 그렇지 하극지 짤 파밍 가면서 짤 파밍만 하고 안전하게 선비 메타 선비 메타 아유 이제 집 밖에서는 안 괜찮겠어. 스나 맨날 간만 삿갓 이런 것만 쓰다가 이거 팜듯이 생겨서 어디 기아집으로 이사가? 귀찮네 상투투고 에누라면서 자 일단은 아까전에 사운드 괜찮았죠? 사운드 해드릴게요 자 세번째 타자 제스나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빨라 확실히 반대인지 한 번만 확인해볼게 반대 아닙니다 기본으로 하고 하는게 낫지 않나? 기본으로 하고 어? 뭐야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만져? 아니 괜찮나요? 왜이렇게 빨라 개빨라 이거 혹시 dpi가 어떻게 되나요? dpi 1200여 1200여? 우리집에 3배인데? 1200 죄송한데 전 진짜 끝난건가요? 아 1분이 남았습니다 아 예예 아 우결 우결이 눈앞에 은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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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2코인 했어야 했죠? 네 3코인은 안된다 3코인 그리고 은신님이 거절하면 감작해야되요 감작해야되죠 감자로 바꿔야됩니다 네 2코인이죠 아니 배봉스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도 진짜 긴장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게 킬을 잘 못해 어 아니 해보셨는데 4킬 했으면 왜이렇게 떨리냐? 4킬 와 이게 뭐라고 떨리지? 저는 솔직히 별생각 없었어요 이거 학교 아닌가요? 이거 학교? 이거 학교 아닌가요? 학교 등교해야죠 학교 등교해야죠 네 밀배죠 이거는 밀배네요 머스 왜이렇게 커 아 원래 마우스 뭐쓰시는데요? 저요? 미키마우스 씁니다 콤퓨오오라에요 미키마우스 쓴다고요? 네 저는 미키마우스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오케이 네 밀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제스단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고싶다 진짜 어 온라인 여포지 온라인 여포 이거 오프가가지고 광탈했잖아 너 한 번 그치? 오프가가지고 한 번 광탈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틀려요 진짜 온라인 직구석에서 이거 다 세팅된 거랑 아예 틀리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바로 광탈하면 닉네임 광탈은 지금 버스나로 바꾸자 빤스나나 빤스나나 빤스나 상대 뭐야 이거밖에 없어? 오오! 자신감 진짜 드럽게 재수없다 그냥 드럽게 재수없어 요 자신감 빤스나 빤스나도 괜찮은데? 빤스나 오 제스나 아 이건 아니다 카우팔 다 쓰세요? 카우팔! 어! 스나 카우팔! 스나 카우팔! 카우팔 주총! 뭐야 장전 안되네? 해적단 애들은 다 카우팔 나오면 일단 눈이 돌아가요 일단 눈이! 오오오! 전화 안돌아가요 카우팔로 잡아야지 카우팔로 잡아야지 스나인데? 쟤 스나인데? 이걸 쟤나? 이걸 쟤나? 이걸 쟤나? 총 던는데? 총 던는데? 저걸 안 건다고? 총 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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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니 총이 없었잖아 됐어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으어우! 이건! 아이씨! 아니 이건 아니지! 잠깐만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한 개도 못 맞췄어 저친구 마우스 키가 고장 난거 같은데 방금 이건 아닌데? 쏟아났네? 와! 뭐야? 방금 보면 잘한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바라베트 그래도 한 발을 못 맞췄잖아요 지금 이거 한마디로 두마디로 깨박 했죠 깨박? 깨박 했죠 깨박? 어이가 없네 컵으로 이겨버리네 와 아 너무 잘됐다 아 큰 낫다 와 헤헤 아 삼갑반에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박씨? 삼갑반에 입으면 안됐죠 애초에 레어테물러서 입으면 안되죠 아예 전시해두자 여기 밀베에다 옥상에다 전시해놓고 나가줄게 순아씨 아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오늘 최고 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스다님이 근데 이거 삼킬 해야 나가는건데 여기 없으면 어떡해요 아 많이 내려와서 있어야죠 그러면 없으면 자의자 맞고 쇼크서 하셔야죠 그러면 밀베에 계셔야죠 노릇 지키세요 로마에 왔으면 맞죠 룰이 그러니까 아 아 아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셔도 돼요 그정도는 아니에요 자의자 맞고 박제되는건 아니에요 박제되는건 아니에요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가야지 아 아 밀베 밀베 한번도 안웅티나죠 이건 뭐야 좀도둑새끼도 하고 왜 이렇게 창문하는건가요 아 뭐 보이지만 뭐 뭐 먹으러 가시는건가요 혹시 좀도둑새끼 아 아 아 사백 아 아 아 아 너무 잘 됐네 너무 파밍이 좋은데 나가자 아 그만해라 파밍 사람 파밍은 사람 파밍이지 무조건 아 아 아 아 아 귀가 안들리나 우리 안들려 죽거나 아니요 아 지금 일단 1킬 중이죠 1킬 중 지금 1킬 중 올라가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면서 바로잡으러 가야지 아 카우패스도 한번 보고싶다 오 뭐야 아 아 아 아 아 너무 양악이다 오 이거 제가 사빠하면 안될까요 레이팅 높아지는데 제가 사빠야될까 점점 높아지네 풀파츠네 와 선비 위험인가 선비샷이 말이 안되네 와 진짜 깔끔하게 잘한다 어 어 소쿠는 보정기가 나 소쿠는 보정기가 나 소쿠는 보정기가 나요 깨박씨 그 죄송한데 그쪽 게차반이니까 지식임마냥 자꾸 흔수도지 마세요 이세돌이세요? 자꾸 왜 바조 가는 옷이죠 아니 진짜로 아니 너 뭐야 한번 해본다는 거야 지금 저는 방금 했어야 아 어이가 없네 저는 이미 했어요 이제 광탈했고 그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게 철탑에서 한번 걸리면 빠지기가 힘들어 철탑을 철탑을 야 수단님 아 밀배 너무 안 내렸다 근데 인간적으로 아 아 아 아니 오늘 일단은 수장으로서 이렇게 멤버들 활약하는 거 보니까 어 아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로 아 매달 뿌듯한 게 보여요 뿌듯하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게임에 나오면 요 조동아리가 담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치 그치 예 죄송한데 저는 0킬 활약했는데 뭐 알았으셨나요 자꾸 저를 어 좀 멘탈을 깨시는 거 같은데 아 활약하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로 어 활약을 못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쪽은 일단 나온 거부터 와쿠 자체가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오 딴 애가 쏜다 딴 애가 백옥 쪽에서 샀네 백옥 쪽에서 샀죠 아니 이거 한 명 있는 거 알았으니까 저거 남은 거 하나 잡기 전까지 스나씨는 밀배 못 벗어나요 그렇죠 어 맞네요 어 지금 3킬을 못했기 때문에 스나씨는 밀배 못 벗어납니다 초조해지는 스나씨 손 떨면서 어어 초조해져 백옥 쪽에서 샀죠 백옥 쪽에서 그러네 이거 런을 못하겠네 이거 아니 근데 무슨 대회 왔어요? 아니 뭐 한마디를 안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금이 상금이 백만 원이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도 아 맞네 상금이 백만 원이잖아 1등 상금 100만 원이에요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아 맞네 진지하게 임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또 시청자분들 저 이런 거 안으로 좋아해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스나씨 근데 방송보다 아니 그러실거면 막 노동을 하러 가서 지금 돈을 벌러 가서 게임 마우스 키보드 내려놓고 돈을 벌러 가서 그냥 방송하러 온게 아니라 그냥 돈 벌러 왔네 아 근데 당신도 4킬 하면서 완전 진지 빨고 했어 그쪽 사운드까지 울리셨잖아요 맞지상씨 아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샷건치려다가 샷건치려다가 샷키보드 아니까 이렇게 넘게 봤거든요 살짝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 안돼? 아니 근데 샷건치릴 때 원래 이렇게 치대? 이렇게 안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열받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된거지 어 어떻게 도망갔지 잡으러 봐야지 차타고 도망갔다니까 아아 이렇게 치면 안돼 아 자기장만 가잖아 바로 가야지 자기장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아아 근데 이게 자기장 공개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압법도 법이다해서 삼척 못하면 로비로 가서 주워야죠 빨리 빨리 나오시죠 그냥 다음 타자 대기하시고 스캠을 위해서 이 코인을 확정 난만큼 스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또 심판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가도 됩니다 자기장도 없고 왜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사님 판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존버하다가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도 됩니다 네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나가도 됩니다 로비로 나가도 된다고요 순아 씨 지금 아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만져? 이거 많이 만지면 잘 되나 지금? 왜 이렇게 똥포멀 잡지? 혼자 다 게임방 우리 다 게임비재인다 혼자 어? 혼자 게임하는 척하고 우리 나머지 다 막 입만 떨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그 진지하신 분 그 까오 잡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아 완전히 무슨 실력 방송 아니 저도 구경하고 있는 게 어떻게 아 얼마나 잘하는지 다음번에 그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와 근데 나 진짜 방송하기 이렇게 표현한 적 진짜 처음이다 와 오디오 너무 잘 채워준다 아 근데 원래 오디오 괴물이야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왜냐면 오늘 계속 연속 방송하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디오 다 채워주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표정 보면은 너무 행복해 와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 너무 편해 진짜 아 봉준이 형님 그냥 뒤에서 여기 식탁 차려놓고 먹방하고 계세요 야 저희도 저희도 뭐 했으면 될 거 같은데 저희 뭐 했으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와 근데 이게 어 차타고 또 바로 가 아 차는 바로 가야지 뼈 또 나타고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이거 다리 건너야 되고 왼쪽 다리 건너야 돼요 네 건널 거예요 말 안 하셔도 예 지금 어그로가 끌렸다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 뭐야 지금 지진 문자가 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 지진 문자 온 데는 어 그 안전한 데에 대피하시면 네네 어 그게 딱 진짜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 문자 온 데는 바로 그냥 대피해야지 진짜로 이토바이 역시 에어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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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바이 아이씨 깰끔하네 있는 척하네 아니 계속 까오를 부르시면 까오 컨셉이 두 명 겹치면 안 되거든 가오가 알고 두 명이면 이거 안 되죠 그래 이분은 거의 지금 좋냐예요 아하하하하하 이분은 아니 무슨 아니 저기요 저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까오 컨셉이 두 명인 게 있네 손모락급이에요 그리고 이거 색깔이 색깔이 다 찍혀야 되는데 이러면은 야 일단은 타고 오스까지 올라갔는데 와 근데 킬 진짜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제스날이 잘 안 죽잖아 그리고 이거 이토바이 이토바이라서 이게 에어폰도 특화된 오토바이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왔어 무혈로 아니 근데 다 각자 개인하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하면 계속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 봤다니까 어제 실제로 이분은 지금 30분 전에는 처음 봤어요 오자마자 게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추악질 나오고 잘하는 척이 너무 0킬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좀 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무슨 내리자마자 아아아 이러면 바로 죽으시던데 아까 아 전 와 저걸 봐? 아 이건 가운받 이건 가운받으로 죽으면 이건 가운받으로 죽으면 이건 가운받으로 죽으면 아 너무 빠르다 안오나?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도둑해 재미없네 아 이 건머 이거 맞추면 아 패만 다 썼네 와 근데 저거 잡았으면 레전드인데 진짜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뭐하는거에요 지금 서클 바뀌면 서클 바뀌면 간다고요 서클 바뀌면 간다고요 서클 바뀌면 아 진짜 서클이 바뀌어야 애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생각을 좀 하세요 팀성태씨 생각을 좀 하고 게임을 하시라고요 아니 그럼 아웃도어 입고 왔던데 바로 여기 참 유명한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옷 입고 가세요 그냥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 입고 존한다면 슬아씨 구출 못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입고 존한다면 큰일 나니까 가실 때 이거 입고 꼭 가세요 슬아씨 생각하고 했는데 0킬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즉사했기 때문에 아 이거 도합이죠 도합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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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인 하시겠어요? 아니 킹개척가도 이코인 안 한걸로 했어요 1코인 충분합니다 1코인으로 갈게요 오 1코인 충분하네요 1코인 충분해요 1코인 narcissus 1코인 충분해요 정경을 가 albums 게 아니고 그래서 등대 가야죠 등대 가서 킬 킬먹는단 생각으로 아 저기 그거 아닌가요? 족구형 맨날 있는데? 맞죠? 아 맞죠? 시기봉진! 와 철구 아니야? 저기 왜 있냐? 이킬림이 깔끔해 아니 이거 진짜 변수인데요 제스다님이 이킬랬어요? 이거 봐 이거는 방구석 옆으로 틀려요 저 이거 껴야되나요? 아 껴야되나요? 제스다님이 이킬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이킬밖에 못하겠어요 근데 맞죠? 아니 제스다님이 왜 이킬밖에 못하겠어요? 이거 헬멧 써도 되나? 이거 머리 다 빠질텐데 아 조금 있으면 머리 빠질까? 머리 빠지는 김에 둔데 다지고 아 싸야지 싸야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야야야 빗자루 들고와라 께박아 또 흘리네 흘리지 말라니까 머리 올리고 갈게요 오케이 탈모 인정할게요 아 그래요? 오케이 탈모 인정할게요 아니 이거 물인데 이거 판사님 이거 너무 이걸로 할게요 1뚝으로 탈모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뚝으로 갈게요 이거 혹시 네 이걸로 갈게요 이거 혹시 이거 앞뒤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 나중에 많이 써야되 이거 많이 쓸텐데 나중에 이거 깨지도 위험한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앞뒤가 어디죠? 아니 이거 모자가 위험해 야야 이거 조심해 니 머리 다 뽑혀나오면 나 머리 빠지는 김에 군대 가지 왜 아니에요 자유스럽게 빠지는데 소리가 안나는데요? 2번 눌러주시겠어요? 2번? 세팅해주시구요 세팅 바로 들어와야되요 야 일단은 와 제스다님이 2킬했어 잠시만요 나오세요 이거 채워야죠 채워가나요? 맨 위에만 채우시면 됩니다 채우는게 어디있어? 매니에만 매니에만 오케이 아니 근데 키메적단은 성태형 말고는 다 군대 안가셨습니까? 전부다 그래서 싹퉁바가지가 없어 애들이 저 꽁익이에요 꽁익 네 꽁익이에요 아니 근데 깨방님은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맏정우님 팬이신가보네 와 근데 잠시만요 최초로 학교인거 같은데요? 와아 이건 진짜 학교다 와아 나이스 우리 이거 사운드 여기서 환경설정에서 켜야돼 아 내가 그런구나 참고로 학교에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총을 못먹으면은 변수가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는 엄청나는 곳이기 때문에 종룡이가 학창시절에 일진이었기 때문에 나 학교 뭐라는 애들 다 피고다닐건데 일급진딴가요? 일급진딴? 왜 일진이라니? 제가 받았었는데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언제부터 왔나요? 안들리는데 이게 게임 목소리 들리니까 아예 안들린다 옆에 목소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팅해놨습니다 깨방이형 학창시절에는 저기 그부가 한 여섯 명 일곱 명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급식으로 막 아니 뭐가 이렇게 찐득찐득 거리는거야 뭐 코물 묻혔어 아니 아닙니다 어 근데 진짜 많이 떨어졌어 오케이 학교니까 학교니까 어 이거 집중해야돼 어 집중 위에 총먹어 위에 총먹어 권총을 안먹어 아아 옥상에서 해야지 학교에서 아아 옥상에서 해야지 아아 아아 가방 버리는거야? 와 학교인데 가방을 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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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벌칙 안 어어 똑같은 탈모인다 와 가만히 서있네 똑같은 대머리를 이렇게 참 동족을 죽이는데 동족을? 이 동족사람 와아 아 이거 캐릭터 맛종은 벌이 아닌가 좀 시간 잘하면 맛종은 벌이 될텐데 이젠 오렌지수 한겐 듣고 어 웰빈 안먹었어 와 왤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와 이거 이건 개잘했어 진짜 진통신정 먹을게요 오 오 오 아 여러분 그 표정 너무 재수없으니까 멋있었나? 여우 개멋있었다 진짜 와 방금 개잘했다 근데 가방은 왜 자꾸 안생기시는거에요? 가방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직은 그러면서 왜 드시죠? 이건 먹어야지 지금 상황은 먹어야지 이게 근데 게임 소리 들리니까 말이 잘 안들린다 옆에서 아직 들리게 드려요 그러면? 아뇨 아뇨 좋네요 이건 이거 일찍 먹은거 아니에요? 아뇨 아직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학교는 몇명 잡아야 나갈수있죠? 학교도 똑같습니다 3명? 3킬 사람이 안들어지면 졸업을 못하는건가요? 인펠다운인가요? 아뇨 맞습니다 학교 사람이 없어요 졸업을 못합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인벤토리에 있는 탄띠는 장식인가요? 역시 인벤토리에 장식이 있나요? 탄띠 있나요? 아 여기 깰 수 있군요 헬멧을 왜 안먹지 헬멧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포는 사람 파밍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개논리야 아니 사람은 사람을 잡은데요 캐릭터 머리 생각하는거구나 샷건 두개 드시는데 리퍼인가요? 아뇨 왜 마우스가 진짜 좋네 지구백 좋아 오 지구백 좋네 이거 이게 없는거 아니에요 빨리 이동할게요 제가 아 있다니까 있잖아요 지금 학교 없어요 학교 있잖아요 사운드가 들리는데 안들려요 사운드 사운드 안들립니까 형님들? 확인해주세요 형님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운드한테 사워 그 애드사운드 귀를 여세요 귀를 그 근데 끝났는데? 벌써 엄석대야? 어 끝났나? 이거 아 이건 없다 어차피 그리고 종욱이 같은 스타일은 차타고 계속 잡으러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저 참고할게요 어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3킬이잖아요 예 어차피 3킬이잖아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종욱씨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셨나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어 장안이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가 좋아 이러이러 친구는 가둬 놔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 어 저희 가둬 아 보였어요 거기다 앞에 지금 부근까지 떨어져요 지금 방금 눈빛 괴한 했거든 다녀 어 어 일단 의도 낮추고 3킬 지금 1댁까지 지금 킬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지금 지상님 지상님이 4킬 지상님이 4킬 했어요 오 됐어 됐어 거기 아까 한 마리 들어가지 않았어? 네 어? 들어왔어 들어왔죠 들어왔죠 왜 무단 침입을 하지? 빨리 나가주세요 근데 확실히 화끈하게 들어간다 드러나는게 드러나는거 자체가 화끈하게 들어가네 아 여기 아니구나 1층에 있구나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니 진짜 역소리 잘하는데 권총 하나 들고 있어 아니 샵북 이거 계단 소리 다 들렸을텐데 이거 아 아 아 이러면 재스나이 자존심 상하겠는데 다 샅길했는데 아 0초 타네 이거 1코인이죠 1코인 1코인 아닌가 1코인이다 1코인 아 저는 진짜 비행기만 타다 진짜 막말로 끝났어요 죄송한데 그 그 비행기에서 환경설정 만지다가 끝난거 아니에요? 환경설정 만지다가 손 떨면서 이 사람을 위해 준비를 해주셨구나 네 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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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 뭐야 시치야? 이거 사운드 있었어 여기 어 다른 사람 봐왔네 얘 밖으로 아 밖으로 나갔네 이 새끼 위에서 떨어져야지 위에서 떨어져야죠 위에서 떨어져야죠 빠르게 잡을거면 떨어져서 해야죠 바로가 있어? 안 붙잖아 어디? 몬스터벌 과연 안보나요? 던진건 있다메 여기도 있어요 어 와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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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니 쟤 뭐해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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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강났어 강났어 됐어 구상도 없고 초조해지죠 초조해지죠 깨방인가 쟤? 가만히 있네 피규어도 아닌거 아 와 이걸 아나? 와 근데 사프를 진짜 잘하신다 동대밖에 없죠 아무 문제 와 근데 쓰나님이 뒤에서 나이스를 엄청 크게 하시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견제 견제 들어가네 견제 아 떡배라서 못 부딪히겠어 아 만족만 다 죽었네 아니 떡불은 떡배라서 알만 맨날 말만 가야지 가야지 가야보세요 끌어드릴게요 이럴때 오 뭐하는거에요? 뭐하시죠? 소변사는 하하하하하하 예예 안오나? 의미없는 총성이고 가야죠 보셨으면 바로 가야지 아파트 어떻게 한지붕에 두명이 삽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가야죠 연료통 있는데 옥상에 그거 짓고 1층가서 불지르고 도망가는거 하하하하 떨어지는게면 그냥 추락사시죠 연료통을 이용하세요 종치 아이템을 이용하세요 또 감아? 아 진짜 아무 모습을 깨고 왜 붕대 있죠 있죠 있다 이거 있다 사뿔 사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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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warranty 던 빠 푹 다 property 꼭 남의 총만 보면 표정 봐바 아진짜 다르다 아니 근데 근데 흠해석당 엄청 잘한다 홍 etiquängen 얘 빼구요 으하하하 영합을 숨겼어요 원래 두 번째판에서 보여줘야돼 아 머리가 점점 빠지는 느낌 들은데? 조심해 들을 때 조심해라 최진대로 어어어 빠진다 머리가 자꾸 땀날려고 해 빗자루 좀 가져오시고 계속 떨어지는데 청소기나 이제 여포는 저기 있는 를 정리해야지 그렇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가야지 아까 여기 있던 애가 어디갔지 근데? 어 근데 벌써 오케이야 어 아아아악 공성전 뭐야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와 뭐야 아다만 좀 해라 캠 꺼드리면 안되지 시청자분 눈 좀 모호해드려야ати 어 와 뭐야 진짜 잘하는데? 아 눈아파 이새끼가 아까 뒤에 있던 애가 아니 께박님 이건 잘한거 아니에요? 아 그만하시고 나오시죠 벌칙 아니시니까 100만원 타시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냥 저랑 성태형이랑 대결인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 대결이야 아니 스나님도 몰라 아 그렇지 2킬 했지 첫 차고 할게요 차고해서 잡으러 갈게요 아니 이건 진짜 역대킬 한번 보여주십시오 배봉수 역대킬 한번 하이라이트 만들어가지고 무투브에 올릴게요 정말로 역대킬 한번 보여주세요 배봉수에서 아예 1등 하신 분 있나요? 어 좋구요 아 진짜 12킬 했잖아 12킬 말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1등 최후의 1인 아 1등 아어 오 차가 없네 바로 잡으러 가야되는데 잡으러 가야되는데 이러면 아까 등대 한번 올라가볼게 등대 올라가야지 그러면 네 아까 그 자리에 또 있으면은 이거 우와 아 아 와 보여 아니 이걸 눕나? 이건 누군지 그걸 눕나? 오우씨 오늘 때 왜 이렇게 핵이 없지? 아 그러니까 핵이 왜 핵이 없지? 렉팅이 낮아져서 지금 핵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네 제가 레이팅 한번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화이트 화이트 이거 불리한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게요 이거 역대 기록 나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김에 진짜 해야돼 1등 하면서 어 역대 기록 나올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된 기록 거의 다 카오팥까지 나왔어 뭐야 쟤 뭐야 뭐야 헤어어 cartoons 제대로 본다고 하자마자 제대로 해야지 어려운 킬은 다 하셔놓고선 그러니까 제ещ은 킬을 못하네 아니 어려운 킬은 다 하셔놓고선 아니 왜 그랬어요 몰랐어요 너무 honey 너무 놀랐어 제 짐꾼도 아니고 왜 자꾸 문 닫아라 들고 있어라 와 근데 7킬 하셨습니다 야 지금 현재까지 1등이에요 와 막조흥님 여러분들 1등 하셨습니다 네 7킬 했어요 7킬 조끼를 왜 안 먹었어 조끼 아니 조끼를 안 먹었어요 와 대박이네 어 형님 형님도 이걸로 자 김혜정단의 수장 김성태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환경설정이죠 게임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죄송한데 불담스러우니까 여거의자를 좀 뒤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조시 작은성태형이 상담치게 고맙습니다 야 우리 조시 작은성태형이 상담치게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아우드메니안이 또 1등으로 고맙습니다 와 민낯꺼 어 그쵸 그쵸 이제 안클거에요 자 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팅하십시오 세팅자체 세팅자체 키보드 45도 바로 키보드 옆에 마우스 패드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어허허 이렇게 아 이렇게 하시군요 약간 45도로 꺾어서 아니 그니까 어 거의 기타치듯이 이렇게 하네 이거 장식인가요 시계는 왜 아 시계는 왜 옆에 야 맞아요 시계 아 이거 시계 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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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차셔야죠 야 나 사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시계 야 이거 윤중이형도 이렇게 하는데 45도로 하네 어 어 어 엄청 어 엄청 저감도네 어 엄청 느리게 하네 되게 잘하는 사람들 다 저감도에요 저감도 야 엄청 저감도네 됐어 아 어 세팅 괜찮나요 어 세팅 완벽해요 지금 어 오케이 이거 밀배죠 이거 밀배죠 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는 거 좀 보고 배우세요 아시겠어요 뭐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데 뭘 배워요 저도 비행기 타다 뒤졌거든요 조심하세요 야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맞정훈님 아 진짜 최고킬 한 번 내지 자 다음판에 최고킬 한 번 낼게요 아 진짜 너무 아까워요 아 7킬에 가자 그것도 딱 잡았으면은 어 최고킬 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어 이거는 뭔가요 밀배인가요 어딘가요 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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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은 아 맥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대회체질이기 때문에 고요 드리겠습니까 아 말이지겠어요 그냥 당신 아 그쪽 똥물 올랐다니까 뭐 자꾸 똥폼을 잡지 볼게요 한 번 오케이 한 번 볼게요 밀배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코인 마지막 네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구요 예 일단 맑조공님이 7킬 하셨구요 예예 그 다음에 어 재순아님 2킬 그 다음에 어 우리 지상님 4킬 아 진짜 난 흉각하면 죽어 진짜 개거풍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할게요 톱톱 좀 줄일게요 그리고 깨방님 0킬 하셨습니다 예 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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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2마리 2마리 밖에 안되네 3마리 성태형도 0킬 엄청 저감도네 근데 개거풍 물면은 방송 정지인가요 혹시 방송에서 개거풍 아뇨아뇨 그건 괜찮을걸요 네 아 카우팔 바로 나왔네 와 말이 아니야 근데 카우팔은 솔직히 초반에 쓸모가 없어 아 당연히 놓치죠 대 我們 저거 뭐야 가만히 있어 뭐야 금방 나 써져라 뭐야 금강불개 아니야? 무통인가 무통? 때리는데도 들어오네 와 맞는데 저렇게 파밍을 하고 있어 가야지 형 이건 가야지 형 형 형은 가야지 총리 염대 가야지 요기 와 내가 내려왔어 내려왔어 똥포만들었다 오오오 가야지 이건 가야지 그 조준만 하시고 와 뭐야 성태형이 존나 멋있었어 오 진짜..어쒸.. 호! 들어와 들어와! 형이 들어가야지 왜 들어오라고.. 아...우와! 되나? 와..송기현 뭐야? 2조끼 버리고 2조끼 먹는 이유는 뭐죠? 1조끼! 없었어! 2조끼! 예.. 분명 있었고요. 당시 눈이 없어요 눈이 제 눈을.. 소통 좀 하세요 눈이 없었고 아니 저거 아까 전에 방금 노려서 한 거예요? 뭘 뭘 노령? 순줌? 예 어 노렸지 아.. 근데 난 대체질이네 이런 프로게이머 아닌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대체질이기 때문에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우스 깜짝 놀래가지고 손 묻으신 거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바로 잡았지 바로 잡았지 왜 안 갈리노 이거 가만히 좀 있으세요 참을성은 그때 다녀오신 분이 총 안 갈린다고 그러시면 2차 lessor 마이터 쟤다 야 종범 뭐야 저기 저격이야 야 이거 종범 뭐야 야 60이라고 그냥 60이지 저격이지 이쪽까지 60이라고 건지 뒤진다 자 이게 말이 되냐 얜 더 말이 안됐어요 얘랑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종범 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이거 형이 신고좀 해주실래요? 누군데요 누군데요? 아 잘했죠? bj장역하는데요 아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진짜 어쩔수가 없었다 아 이거 아 나 깜짝 놀랬어 버스세요 빨리 자 인사!